어사즈 먼저 보시죠. 세계 최초 그룹 내에 어색한 사이가 존재하는 그룹. 컨텐츠 어색하지만 괜찮아 웃긴 장면 모음이래요. 우울할 때 보려고 만든 엔시티 어사즈 웃긴 장면 모음. 보시죠. 자 엠시미션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. 자 우선 우리 서로 자기소개 할까? 아... 그냥 당떨어졌어 지금. 두 손 머리 위로 올리실... 둘이 어색해서 지금 있는 거죠? 아 세이 도 유 세이 영 도 형 아 진짜.. 아 진짜.. 아 진짜.. 어떡해.. 아 세이 도 유 세이 영 도 영 도 영 도 영 도 아..이거 뭐야..ㅋㅋ 어색한데 저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? 안 봤어. 이번에? 안 봤어. 멋있던데? 아니.. 사실 안 봤어. 사실 안 봤어. 사실 안 봤어. 얘기 안 하고. 사실 안 봤어. 얘기 안 하고 있어. 사실 안 봤어. 얘기 안 하고 있어. 사실 안 봤어. 얘기 안 하고. 답답해. 사실 안 봤어. 영 도 영 도 영 도 브루슬리 출연했는데요? 그쵸? 브루슬리 영화? 뭔 소리야? 뮤직비디오에 브루슬리 출연한 거 아니었어요? 나 안 나왔는데? 브루슬리가 진짜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고? 나 안 나왔어. 응 출연했어. 그쵸. 브리들이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비주얼? 디지몬? 제가 진짜 브이들 때 얘기했는데 노래를 불렀다고 형이 뭐라 뭐라 그랬어요. 너에게 상처만 주고 있나? 나는. 런진아. 런진아? 네. 그러니까 왜 그랬어? 아니.. 이거 더 어색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? 거의 막지 않지. 야 이거 왜 그랬어. 노래 부르고 싶었어요. 그냥. 고울이 같이 노래 한 소절 할까? 우리 같이 노래 한 소절 할까? 무슨 노래 할까요? 너가 상처받았던 그 노래 같이 부르고 좋은 기억으로 남기자. 우리가 상처받았던 그 노래고. 그럼 제가 부를테니 형이 화하면서 하세요. 5 6 왜 너는 나를 만났어? 왜 나를 아프게 말해? 좋아 좋아! 꽃잎 좀 묻는 거예요? 아 이게 뭐라고..ㅋㅋ 아 안어색하다. 어색하다. 아 이번에는? 어색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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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색하다. 이거 나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요ㅋㅋ 오늘 이거 한다. 어색하지 않다. 더 많다. 어색하다. 어색하지 않다. 어색하다. 어색하다. 핫 뜯을게요. 꽃잎 켜. 더 있어요? 어색하다. 어색하지 않다. 어색하다. 어색하지 않다. 어색하지 않다. 어색하지 않다. 아 우리 어색하지 않다. 아 우리 어색하지 않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제노 잘 지냈어? 오케이. 그럼요. 형 건강하게. 어떡해! 어떻게 내가 더 어색해! 봉식이 형 아니였어요? 응. 봉식이 형이야. 이제 그냥. 그냥. 부를 때도. 봉식이 형 형. 봉식이 형. 봉식아 이리와 밥 먹어야지. 봉식아 이리 와 밥 먹어야지. 네 밥 먹었기간이에요 밥 먹어요 네 주인님 밥 주.. 여보세요? 방금 밥 준다고 했잖아 방금 밥 준다고 했잖아 어떡해 이거.. 맛있는 밥 사는 거야? 아니에요 형인데요 채노씨 채노씨 채노씨가 넷이라니까요? 내가 잘할게요 아 내가 더 어색해지는 거 아니에요?? 다시.. 봐주시면 돼요 뿅 뿅 어.. 왜 못하고 않고 그 gefragt 내가 다 숨막혀.. resonates ISIS onak 앙? 앙? 천러 안하네 앙? 앙? 아 너무 웃겨.. 형 나 귀여워 귀여워? 단호해 단호해 그건 애교가 아니야 천러야 보여줘 봐 그럼 뭐가 애교야? 클라스가 다르네 아.. 클라스가 다르다 근데 형 저 평소 저랑 왜 안돌아줘? 같이 왜 농구 안해요? 농구 왜 저랑 안해요? 저랑 농구 안해요 천러가 형을 안 불렀잖아 나 형 이마크 통해서 불렀는데 안고 이마크가 안 불렀어요 왜 이마크를 통해서 불렀어? 왜 이마크를 통해서 불렀어? 나 형도 없어 형 번호 없어? 형 번호 없어? 없어ㅋㅋ 없어 없어ㅋㅋ 없으면 오늘 번호 교환할까요? 싫어.. 싫어.. 형 그럼 내 번호 없잖아요 그냥 번호 교환합시다 아니야 아니야 넌 앞으로 형한테 이마크를 통해서 연락해 이마크를 통해서 연락해 이마크를 통해서 연락해 계속 마크 형 통해서 연락할게요 저는 이제 계속 마크 형 통해서 연락할게요 아니야 천러 형 미안 형이 미안해 물먹거리 물먹거리 멘트 무슨 일이야ㅋㅋ 멘트 무슨 일이야ㅋㅋ 형은 왜 내 마음은 왜 탈색 안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형 제대로 말해 너 내 전화번호는 있어? 전화번호는 있어? 형 있지 않을까요? 아니 제가 당연히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럼 형 제 번호 있어요? 형 제 전화번호 있어요 그럼 우리 가끔 그럼 왜 저한테 전화 안 해요? 왜 저한테 전화 안 해요? 전화? 어떡해ㅋㅋ 이제 형은 나한테 전화 오는 게 온라인에 대해서 아 지금 나 형한테 전화 오는 거 많이 기대했어 아 매일 매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아침마다 문을 또 해드려도 될까요? 와우 응 뭘 뭘 웃지 않습니다 웃지 않을게요 자기소개 2행시 할게요 자기소개 2행시 자기소개 2행시 자기소개 4행시 서로의 이름으로 2행시 지 지성아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빨리 가라합니다 하나 더 해볼게 아 오케이 지 지성아 성 성극이 망극하옵나이다 아 어떡해ㅋ 시청자 송 도 Hearts 치 편하게 상상 아니..ㅋㅋ 우리 사이에 제노 지금 이름 끼워넣지 말자고 우리 사이에 다른 이름 끼워넣지 말자고 형,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야? 그런 거 하지 마, 제노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니까 진짜.. 드라마 찍고 있는데? 너 자꾸 그러면 나 삐져 근데 너 계속 그러면 나 삐져 유리아 형이 저한테 더 관심이 줄 줄 알았어요 유리아 형이 저한테 더 관심이 줄 줄 알았어요 흥 삐질꼬양 형 삐질꼬양 아 출력이 굉장히 잘 되시는데?ㅋㅋ 흥 짓뽕 삐질꼬 좋아요 아.. 어떡해 좀 달래주세요 형 삐지지 마 일어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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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일어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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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무릎 굽히면서 무릎 굽히면서 무릎 굽히면서 절대 일어나지마 그렇지 삐졌어요? 아니 저게 뭐 하는 거야? 아... 이거 진짜 아 이거 더 어색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..너무 웃기다 이거.. 눈물이.. 눈물이 너무 났어.. 이거 맞아요? 이거 맞나? 이게..어색한 걸 풀려고 하는 게 맞나? 더 어색해지는 거 아니고? 눈물이 나.. 처음부터 이게 무슨 일이지? 지시 앤 출력이 너무 잘 나오시는 분이 있고 안 되는..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.. 어색한 사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건 더 어색하게 만드는 거 같아.. 인원 수가 많으니까.. 아..너무 웃겼다 진짜.. 어색한 관계는 엄청 어색하고 친한 관계는 엄청 지나.. 아..너무 웃겼어.. 아..너무 웃겨.. 감사합니다.